1.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번에는 대회에 이용했다 와! 진짜 맛있어! 한가스 전에는 한가스 전에는 내일 아침 아침은 아침에 해주면 뺨게 22개 어깨 내일이로 여기 식당 너무 이쁘죠? 2017년 11월에 우수 맛집으로 선정이 됐었나가 오우 이쪽을 좀 두드려봐 올려? 이쪽을 좀 두드려봐 각도가 이렇게 됐어 이쪽으로 좀 두드려봐 이쪽으로 좀 두드려봐 아니 이렇게 우수같으잖아 됐어? 아 우사기 토끼구나 토끼다봐 아니 세일러분을 넣어 세일러분을 넣은 우사기라 그러잖아 아 그래? 그래도 우사기라고 써놨어 내가 헷갈렸나 봐 저녁에 술먹으러 나가 빨아진다 코패치 우리 각이 너무 이쁘다 각이 보여줄게 각이 보여줄게 내가 하이를 위해 가게 빌렸어 가게 너무 예뻐 지금이 아마 퇴근 시간 전이라 좀 한가한 그치 장어 덮밥은 진짜 뒤집어지거든요 장어 봐봐 너무 맛있게 장어 너무 맛있다 대박 자 이거 알죠? 환타 복숭아 맛이야 코카콜라 그렇지 환타 복숭아? 환타 백도 맛이야 어머어머 닭도 페퍼도 나온거야?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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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피카나 파인애플도 맛있겠다 좀 쌀쌍한데 진짜 바람이 그러면 줬다니까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먹어야지 너 저거 저거 먹고 못 들어간다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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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아까 인터넷에서 봤는데 스프라이트가 맛이 틀리네 진짜? 어 어 미국거랑 일본거는 맛이 똑같은데 우리나라만 좀 스프라이트가 약하대 어 그래서 일본 가면 스프라이트 먹어보라고 하더라고 저 바나나 초콜메 핍크림 어 11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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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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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